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 철이 안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선배님 생일이라서. 오 감동이에요. 단가피크님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커피. 커피케익이야. 세상에. 커피케익을 좋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우리 또 김지영 국장님께서. 정말 감동이에요. 제일 감동인 건 뭔지 알아요? 제일 감동인 것.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초는 한 개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맞아요. 다 킬림 너무 많아요. 한 개만 꽂으라고 항상. 우리 엄마 항상 생일 때. 내가 항상 돌잔치처럼 향을 하고 싶다. 제가 오랜 생활을 했지만. 생일날 이렇게 방송을 해본 것도 처음이고. 또 제 고향이고. 이렇게 축하 선물 받아본 거는. 또 여수 mbc잖아요. 평생 처음이고. 네. 맞습니다. 여수 mbc. 너무. 아 우리 생일 축하곡 없을까? 우리 터보에 생일 축하곡 뭐 이런 거 있을 거에요. 터보에 생일 축하곡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생 라이브로 그냥 뭐. 어. 무반주로. 어릴 때 호프 찍고 생일 차차 꼭 나오거든. 또. 또 나와줘야 돼요. 라이터 올려주시고요. 마트값 올려주시고. 생일 축하 돌이 있어. 지금 열심히 토하고 계시네요. 토하복구 저기 생일 축하곡 있네. 믹스 있잖아 믹스 토하복구. 이건 정말 급번개야. 요런거 안에 들어주셔야 되거든. 원래 실내에서 불키면 안 되는데. 스튜디오 안에서 남아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처음일 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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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라洋경 씨의 세기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라洋경 씨의 세기를 축하합니다! 한글 concentrated., 축하해주세요.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워스리! 워스리& 워스리! 워스리& 워스리vs! 패밀몬시 툴이보! 패밀몬시 툴이보! 아 맞아요! 지금까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호프쇼 느낌이었어요. 저 진짜 근데 지금 눈물 나려고 해요. 아 나이가 진짜 저도.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